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될 유일리위원회가 22일 저녁 7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대전의 한 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그리고 최근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을 보내서 금품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정황등이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제1여당의 대표이면서 지금 당권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의 대표가 됐다는 점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 이걸 지금 이준석은 자신의 공을 내쉬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 과거 행동과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가 당의 대표로서 그냥 참신하고 그리고 진출적이고 뭔가 젊은이다운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줬던 이준석 리더십이라고 한 것은 계속 분탕질을 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정치공학적인 방법을 보면 한 60대, 70대, 50, 60대 기성정치인을 뺨을 치는 그런 정치를 했다 하는 점에서 많은 피로감과 함께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준석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내 여러 인사들과 충돌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계속 폭로하는 식의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준석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고 그 윤석열 후보가 다 품어안고 왔지만 계속해서 이제는 윤회관이라고 불리는 핵심 세력들과도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준석이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새로운 젊은 정치로서의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오히려 젊은 정치인이 가져서는 안 될 그런 폐가 자꾸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지금 차기를 노리고 당의 쇄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쇄신위원회가 당의 공천우호를 바꿔야 된다 혁신위원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최고위원들과 또는 당의 중진들과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22일에 있을 윤리위원회 이준석의 이런 중대한 하자와 결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덮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크다는 시한폭탄을 갖고 가는 것과 똑같아 계속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예정인데 당 대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큰 위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은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캐나다에 있는 애국 동포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지금 38면과 39면 오피니언 난과 그리고 사슬면에 양면에 걸쳐서 국민의힘 및 윤리위원회 고함이라고 한 광고가 기조됐습니다 캐나다에 동포가 게재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 상황이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다 해서 올린 걸로 보입니다 1, 2로 쓰여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리위원회 고함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면서 이준석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나는 캐나다의 애국 동포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스스로 대표적에서 사퇴하십시오라고 아주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씨에 대해 추상 같은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적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상남 사실에 대한 법원 검찰의 수사 및 재판 기록 그리고 당신과 당신 측근들이 이를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서 접대자와 통한 녹취록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접대자는 근본 윤리위원회의 정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남 사실이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는 접대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주고 경찰 조사를 앞둔 접대자에게 이래저래 진술을 해달라고 사주를 하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미국 하바다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가르치나 하고 내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비루한 목소리의 녹취록을 오첨한 전 국민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속히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힘은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대선 때 당신들이 그토록 비도독의 표상이라고 비난하던 상대당의 이 모 씨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검경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이라고 그렇습니까? 비슷한 파렴치한 혐의에 이준석에게는 왜 입 닫고 손 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추상 내게는 춘풍이 국힘의 모토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이미 꼰대를 땀치는 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툭하면 비아냥되는 꼰대라는 용어는 나이든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덜 되고 슬익은 인간의 소인배적 은사나 행태를 꼰대적이라 할 때 당신 또래 및 아래의 소인배에는 꼰중 또는 꼰소라고 칭합니다 참신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30대 정치인이 비리를 저지르고 또 그걸 덮기 위해 온갖 술술을 쓰면서 국민 앞에 겁없이 거짓말을 해댑니다 당신이 그렇게 꼰대적이라고 욕하는 나이든 기성 정치인들도 당신 나이때는 당신 때보다 훨씬 더 깨끗했고 또 훨씬 덜 뻔뻔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꼰중인 당신에게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깨끗한 척 정치에 입문하여 상납을 받은 당신이 장차 실현하려던 정치는 침대 정치였습니까? 침대 정치였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의 고함 투어를 보면 그렇다면 당신은 윤리위원회를 지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를 갈 게 아니라 비슷한 침대 축부의 나라 중동에 갔어야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쪽 편에 보니 당신의 연장작벌인 이모씨가 대장동 비리가 터지자 윤모씨가 몸통이라고 뒤집어 씌워놓은 스킬을 보면서 당신은 왜 상납의 몸통이가 강모씨라고 우기지 않는 건가요? 역시 이모씨가 당신보다 한 수 위인가요? 이모씨는 이재명 의원으로 보이고 강모씨라고 우기지 않는가 하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로 말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대선 지선의 승리가 당신 공이라고 강변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싫고 국민이 국힘이 못마땅해도 나라를 생각해서 표를 몰아준 애국민들의 충정에 감히 숟가락을 얹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거 통계에서 보듯이 양대 선거 승리의 1등 공헌자는 실버 세대들이고 이들의 소위 노년 투표가 특혜약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당신 때문에 젊은이들의 표가 더해져서 승리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첫째,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이대녀들의 표가 이미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렸으니까 이대남들의 표심은 자동반사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오는 게 자연적 흐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남자들만의 무인도에 있는 유일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당신이 잘했을 거 아니라 당신이 젊은 세대라는 것 무인도에 있는 유일한 여자라는 그 희소성의 덕을 본 것입니다 당신 자리에 당신보다 훨씬 성실하고 깨끗한 30대의 정치인이 있었다면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 때의 철없는 가출, 지선 때의 단일화 해방이 당신의 대표 작품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 때, 울산 갔다가 제주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가출, 지방선거 때의 단일화 해방 경기도지사 후보의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해방이 바로 당신의 대표 작품이 아닙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입만 열면 속이 텅 빈 잘난 척만 하는 당신에게 대한민국의 당신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부지 기술한 것을 알고 제발 정신 사리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주위에 누군가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서양 아이가 낳았다 싶시다 그럼 당신은 요즘 세상에 감히 누가 불린을 이렇게 말합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시에 집어넣지도 않는 기기묘묘한 투표지들이 재검표 때 왕창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요즘 세상에 감히 누가 부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부정 투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정말 당낙과 성적이 달랐던 학창시절의 시험처럼 논리적인 답안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정선거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 빨리 물러가달라고 캐나다 교포가 조선일보에 올린 광고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 멀리 미주대륙에서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올렸을까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고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연결되어서 기사를 보고 읽고 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행위가 지역주로 멀리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지체됐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거나 또는 감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자명합니다 윤리위원회에 지금 촉구하고 있는 사실은 이준석에 대한 사퇴, 이준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지금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앞으로 제기되고 있을 법적인 문제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문제는 앳거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논리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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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